모두의 채용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열정과 혁신으로 기업을 읽은 총수들의 찐 성공 스토리. 차쌤이 총 때문에 총수 없는 총수다만 총총총.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날 포함 연휴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고 TV 나오시는 것도 잘 봤어요. 그래요?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그러지 못했고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안 나갔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약하게 오긴 왔습니다. 낚인 거죠. 이런 낚인 날에는 좀 피로도 오고 힘들 때가 이만저만이 안 오네요. 또 첨삭할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첨삭을 하다 보면 잠이 와요. 잠이 오는데 잠이 그대로 들면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양강장지를 먹으면서 견뎌야 할 때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함께 하시는 연출분께서도 박카스 오늘도 드셨다고 하던데 어느덧 우리네 청춘들과 중년들 모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먹는다는 박카스 오늘 같은 아침에 오전에 여러분께 좀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왠지 오늘 충충총에 등장할 CEO나 이 회사 내용 관련이 이 오프닝과 또 관련이 있는 내용 같은데요. 구색 맞추기가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끌어와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박카스 여러분들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박카스와 함께 했던 박카스의 아버지 바로 강신호 회장, 동화 소시오홀딩스의 강신호 명예회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자꾸 하셨지만 강신호 명예회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타개한 고 강신호 회장이 오늘 충충총의 주인공으로 당첨되셨는데요. 어떤 자취를 남겨왔는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먼저 강신호 회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강신호 명예회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주인 강중희, 동화 소시오그룹 창업주의 일남일녀중 장남으로 1927년에 태어났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의뢰와 의과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독일 프라이브루크 대학에서 내과학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을 했습니다. 당초에 귀국한 이후에 대학 강단에서 교단에 몸을 담고자 했던 꿈이 있었지만 동화제약이 그 당시의 경영난에 사활의 기로에 놓여게 되자 꿈을 접고 1959년에 부친의 회사였던 동화제약의 상무로 입사해서 1961년 제약업계 최고의 베스트살러로 불리우는 박하스를 내놓으면서 국내 최대의 제약회사로 동화라는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75년도 동화제약 대표이사 사장자리, 81년도에는 회장자리에 올랐고 2017년도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0여 년간 경영에 몸을 담았습니다. 매출 1위의 제약사라는 동화제약의 타이틀을 오랜 기간 지켜올 수 있게 했던 국민 드링크제인 박하스를 필트로 다양한 제품들을 국민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과 성과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를테면 아드리아마이신 유도체, 항암제 DA-125 참 읽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네 번째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를 포함해 슈퍼항생제, 시백스트르, 당뇨치료제, 슈가논 등 많은 국내 신약을 블록퍼스트를 많이 이렇게 만들거나 하드카피된 작품들이라 할지라도 상당수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그런 효과적인 제품들을 많이 휴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C로 넘어가면 피링계 감기약 판피린 F, 갱년기 보조제 한호백, 오렌지와 비타민C를 합친 동화식품의 탄산음료 오란C, 그리고 요즘도 먹는 나랑드사이다. 이게 다 강신호 명예회장님의 네이밍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없다는 신념을 품고 평생을 살아오신 그는 의약품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일조를 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사를 읽은 굴지의 인물입니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신념을 품고 평생을 살아오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쌤. 이어서 강신호 명예회장의 동화소시오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동화소시오그룹은 모태가 동화제약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주의 창업 아래 32년도부터 의약품과 위생재료 도매업의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된 건 해방 이후에 49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홀딩스,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그룹 경영을 도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의료기기, 식음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직 계열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역사가 깊은 기업이고요. 정도, 성실, 배려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 등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동화소시오홀딩스는 영업이익이 196억 원, 동화제약의 매출액만 181억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거두었고요. 우리 흔히 들어봤던 용마로지스, 택배 비즈니스를 하는 물류회사죠. 이곳도 수익이 많이 거두어지고 있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동화제약, 일반의약품이나 의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하는 곳이고 식음료 중에 유명한 건 동화오츠카, 건강지향적인 음료시장을 개척했던 것, 그리고 동천수, 백두대관 송리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동천수, 해발 350m의 청정지역 화강암 안반수를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3PL 사업하는 용마로지스, 그리고 수석, 강신호 회장의 호를 딴 수석에서 유리사업부, 알루미늄 캡을 생산하는 캡사업부, 펫사업부 등의 사업이 정말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키워드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한번 알아볼게요. 차 선생님이 정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박카스의 아버지다, 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고 강신호 회장만의 박카스 사업과 차별화된 경영철학을 소개하고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하신 것 같아요, 쌤.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내용 전달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타이틀부터 박카스의 아버지니까 박카스 얘기할 것 같죠. 아버지 얘기하니까 뭔가 박카스가 처음부터 잡힐렸던 건 아니었지만 나름의 어려움을 딛고 결과를 거두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느낌이 확 와요. 그렇죠, 느낌이 확 왔죠, 역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시작은 강신호 회장이 처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동아제약에 입사를 했던 당시의 인터뷰를 보면 귀국해서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부친께서 본인을 불러서 동아제약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형제가 없어 혼자 가진 어려움을 디드며 동아제약을 이끌어왔는데 의학 박사가 될 수 있도록 학비를 대대해 주신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동아제약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사원 200명 중엔 약대 출신이 단 3명, 단 3명만이 약대 출신으로 제약회사에 근무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품질관리 맡은 사람, 허가 취득받은 사람, 이 세 사람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채로 사람을 뽑는 효시에 가까운 공채 1기로 4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뽑은 그 사원들을 강신호 회장이 직접 교육을 했고요. 직접 교육을 할 인력 또한 전무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부터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에 두 차례씩 꾸준히 채용을 해서 100기에 가까운 채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격을 갖추고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을 동아제약이라는 회사 안에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함을 느꼈고 회사 사업의 시작에서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성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업 초기의 상황을 업무 초기의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는 노력 끝에 박카스가 출시가 된 건지 궁금한데요. 이후 사업은 어떻게 전개된 건가요? 맞습니다. 1963년도 8월에 한국 제약산업에 신화가 된 박카스 D를 발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61년도에 처음 나왔던 박카스는 그 알약 형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네요. 대부분 이제 알약은 주로 이제 숙취해소제라든지 이럴 때 뭐 전혀 연재 씨랑 관련이 없는 그런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시니까. 그런 어떤 제품들과 달리 이 박카스 로마 신화의 술의 신인 박카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꾼을 보호하는 신이라는 어떤 네이밍의 목표를 갖고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은 안 되는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알약형 그리고 앰플형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알약형과 앰플형은 그 당시 열악한 제재와 포장제 기술 때문에 앰플형이 뭐 좀 쉽게 제품이 막 소진이 된다든지 망가지거나 제형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주사액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거는 드링크용 앰플이니 주사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까지 달렸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알약형태나 앰플형태가 뜨뜻 미지근한 반응이었지만 당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피로해보제 리포비탄 D를 보고 드링크제 타입의 박카스 D를 출시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광동제에게 비타 500에게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1위 국민 드링크제로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박카스 D의 D는 드링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정부 부처에서 자양강장제 드링크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TV, 라디오, 신문 광고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자취를 감췄다가 노태우 정부 때인 91년 5월 달부터 박카스 F로 바꾸고 93년부터 드링크 광고 규제가 풀리면서 광고가 다시 부활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박카스 D랑 박카스 디카이페인 모두 의약품으로 등록이 된 상태지만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게 슈퍼에서 박카스가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국에서 한동안 슈퍼마켓 박카스 판매 반대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카스는 약국에서 먹는 건데 그걸 왜 슈퍼에서 먹어? 라고 하면서 동아제약에서는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라는 광고 캠페인까지도 지원을 했다고 하네요. 박카스의 탄생과 더불어서 성과도 여러 만나볼 수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박카스 하면 좀 인상적인 광고들이 많았잖아요. 광고가 또 떠오르긴 합니다. 박카스 광고하면 떠오르는 거 대표적인 광고가 있을까요? 이제 연지 씨 또래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막 뛰어가는 광고가 있었어요. 고수 씨가 데뷔할 때 초에 나왔던 그러면서 여자친구 집에 통금 시간 늦지 않게 하려고 달려갔던 젊음 지킬 건 지킨다. 이런 것들 아니면 젊은 청년 둘이서 농구를 하다가 한 판 어때? 이렇게 하는 그런 시리즈. 그래요? 어릴 적이라 기억이 안 날 법한데 기억이 나셨군요. 어쨌든 그런 광고들이 단순히 그냥 이거는 기능에 치우쳤던 일반적인 자양강정제라든지 일반 의약품의 광고와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게 이미지가 씌워지고 이 제품을 음용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출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케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강 명예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마케팅 차원에서 같이 잘 녹여냈던 일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3년부터 97년까지 13편이나 제작된 박카스 F의 광고 시리즈 새 한국인 시리즈 젊음 지킬 건 지킨다 시리즈는 강 명예회장의 단순한 마케터적인 면모라기보다는 제품의 특징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부분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잘 녹였다는 부분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정비기사 편, 철도 보선원 편, 버스 종점 편 이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분의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박카스를 나누면서 힘든 시기를 잘 딛고 이겨낸다. 이런 캠페인적인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광고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성 느낌을 담은 광고 캠페인부터 젊은 청춘, 40대, 50대 장년층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망들의 메시지가 같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박카스 광고인과 공익광고인과라는 생각들 일반 국민들이 무기력할 때는 박카스와 함께 이뤄낼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까지 잘 녹여냈던 광고의 특징도 담아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강신호 회장님의 사업 성과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장면 센스가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장면 센스 이를테면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유린시킨 피링계 감기약 판피린F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한오백년 살자는데 웬성화요라는 노래말과 함께 나온 갱년기 보조제 한오백 한오백년 할 때 한오백 경상도 사투리 잘 알면서를 뜻하는 해열진통제 암시롱 이런 거 혹은 동화식품의 탄산은요. 오렌지와 비타민C를 합친 오란C 이런 것들도 있고 나랑 둘이서 마시자는 나랑드 스페인어로 전진을 의미하는 아반떼 이건 아반떼가 현대차의 그 아반떼죠. 실제로 현대차 쪽에 이 장면한 제품명을 선물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도 특이한 것이 아침 7시 10분이면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찍 사업 업무를 보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5시에 일어나서 꼭 샤워를 하고 신문을 보고 그날 할 일을 마친 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회식에서 과함을 해도 아침 출근을 루틴 있게 꾸준히 진행을 했다는 점 그 점이 참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늘 자기가 하는 일은 자기가 하고 남도 잘되게 하라고 했던 그런 주관이 겸비됐기 때문에 본인의 루틴이 있는 삶의 습관 그리고 사업의 추진 방향들, 장면 센스까지도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의 동아 소시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강신호 회장의 특색 있는 모습과 또 사업 추진 스토리부터 인물의 신념, 특징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단순히 그냥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일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전문가는 마케팅적인 요소부터 제품의 특징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두루두루 요소요소마다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CEO의 품격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평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 맡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는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성과 내기 어려운 환경이다.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공부, 연구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고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업무를 하고 개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개선과 발전 방향이 보이게 되고 스스로가 발전을 하게 된다. 회사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개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으로 직결된다. 회사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결국 단순히 한 개인의 개인기로 읽어진 것이 아닌 여러 우수한 인재들, 전문가들의 결합된 성과가 박카스의 성공신화 밑에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CEO의 인터뷰의 내용이자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에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내용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 책임 실천한 경제 지도자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회 활동이 되게 다양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제가 적극 여러분께 어필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국토대장정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최근 코로나 이후에 거의 안 하다시피 잠잠해지고 있긴 했지만 98년도 IMF를 기점으로 국토대장정을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수년간 매 기수마다 참여를 하면서 가장 우리나라 최남단부터 먼 미래에는 통일된 나라의 백두산저 끝까지 걷게끔 하는 그런 투어를 꿈꾸었던 그런 사회공원의 활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취업을 할 때만 해도 스펙을 다양하게 여러 봉사활동이나 대회활동을 많이 하면 취업이 잘 됐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려고 고민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단순히 그냥 어린 시절의 기억만 생각하면 이거 하면 내 스펙에 도움이 될 텐데 했던 이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의 가치를 다양한 활동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진행했던 경제 지도자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키워드는 또 강신호 회장의 사업 외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쌤 맞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 이름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소시오 홀딩스, 소시오 그룹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사회라는 의미가 담긴 소시티에 소시오 단어가 들어간 건데요. 동아 제약 그룹에서 동아 소시오 그룹으로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제를 출연해서 87년도에는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 교육 진행사업, 교육 관련 평생교육 진행사업을 이어갔고요. 교육복지 등의 사업에도 1,900명 가까이의 많은 장학생들이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는 한국제약협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회장직들 그리고 제약업계의 다양한 기술 개발 활동에도 많이 일조를 했다라는 점 2004년부터 2007년에는 제약산업 경영인 최초로 전경련 회장지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전경련 1프로클럽을 발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문에서 훈장을 받으셨던 이력들, 타이틀 롤을 맡으면서 산업 전반과 우네라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과 성과 중에서 차쌤이 가장 주목했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국토 대당전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가치와 공익성을 모두 잡은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캠페인만 열고 나는 그냥 후원해준다 끝이 아니라 틈 날 때마다 이런 국토 대당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셔서 짧은 구간이지만 같이 걸으면서 청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동아제약을 필두로 제약산업, 더 나아가서는 경제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그런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8년도 IMF 외환위기 당시부터 기업의 이미지 재고와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던 점에서는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자취를 감춘 지가 오래고 조금은 변질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의 프로그램들도 여타 많다 보니까 굳이 힘들게 이런 봉사활동을 하기보다는 다른 게 나에게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이유 등으로 지원자도 많이 줄고 하는 일들로 좀 안 좋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 가치의 향상을 노리고 했던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기업의 역할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줘야 하는지를 잘 알고 추진했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토 대전정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세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강신호 회장의 사회공헌 메시지를 한번 좀 떠올려보고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볼 땐 강신호 회장이 품고 있었던 어떤 목표라든지 꿈 이런 요소들이 잘 반영이 되었던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했던 경제 전문가적인 품격 품모를 아주 면모를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충충충은 얼마 전 작가한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고 강신호 명예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분의 삶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그 사실 그런 특정 카테고리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한 왜골수적인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다 법이고 답이고 좀 약간 변화에 대한 걸 좀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편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호 회장은 과거의 송년사 내용만 보더라도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라는 정직한 자세 주변을 해야 할 줄 아는 상황 판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각 개인이 이런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노력을 갖췄을 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일을 해내겠다는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풍겨진다라는 쪽의 내용들을 송년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랜 기간 업계에서 존중받을 수 있고 존경받는 인물의 어떤 모습, 기업 경영인이 갖춰야 될 어떤 노력의 일환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톤 컨설팅의 차재현 과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